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모유 유래 유산균 다이어트? 인터넷 검색하시면 제품이 너무 많죠?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3부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그리고 이상적인 섭취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모유 유산균과 모유 유래 유산균은요. 같은 말입니다.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검색되는데요.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가 인기니까 그 인기에 편승해서 제품 좀 팔아보겠다는 실제로 다이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는 몇 개 없어요. 이왕 돈 주고 모유 유산균 다이어트 하실 거 진짜를 고르셔야죠. 자, 어떤 제품들이 가짜냐? 첫 번째,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모유 유산균 제품.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유산균 제품에 모유 유산균을 첨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모유 유산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가공품, 즉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모유 유산균 제품은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요. 유산균 제품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유산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제품인 것이죠. 유산균 제품은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요.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뭐 부득이하게 특정한 사유로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이유와 적어도 유산균의 투입균수 및 보장균수는 공개해줘야죠.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균 제품들이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생균의 반대말이죠. 사균. 즉 죽은 유산균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사균 제품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정해놓고 있지 않아서요.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사균 제품도 시기상조입니다. 자, 모유 유산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없거나 기타 가공품이라고 써있으면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유산균 제품에 모유 유산균을 첨가한 것. 이건요.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 제품은 아닙니다. 보통 모유 유산균 함유, 모유 유산균 사용 이렇게 써있는데요. 다이어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 저는요. 다이어트 말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모유 유산균이 들어간 거 먹어요. 모유 유산균이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모유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여성분들한테 더 좋은 것은 아닌 만큼 굳이 모유 유산균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짜를 걸러내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를 고르는 방법은 쉽습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을 받은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을 하루 100억 마리 제공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품 가짓수도 2019년 10월 기준 딱 3가지 제품밖에 없고요. 제품 가짓수가 3개밖에 안 되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서스 다이어트 말씀드렸을 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시서스 추춘물로 만든 다이어트 제품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제품의 가짓수가 몇 개 없고 비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들은 좀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독점이니까 비싼 거예요.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7월 초에 올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제대로 된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제품을 고르는 방법은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제품의 이상적인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2부에서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의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실험과 영남대에서 진행한 실험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100억 마리의 비애나 17을 투여한 서울대 실험보다 하루 600억 마리의 비애나 17을 투여한 영남대 실험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600억 마리의 비애나 17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애나 17 제품들은 하루 100억 마리의 비애나 17을 제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600억 마리를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모유유산균 다루기 전에 유산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총 5편에 걸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유산균 파헤치기 1부에서 냉장 배송되는 유산균 제품들의 투입균수는 대부분 보장균수의 3에서 4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물론 비애나 17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투입균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비애나 17 제품 한 포가 100억 마리의 비애나 17을 보장하니 실제로 투입된 비애나 17은 300억에서 400억 마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하루 한 포 드시는 제품을 하루 두 포 드시면 즉 비애나 17 제품들이 제공하는 1일 섭취량의 2배를 섭취하시면 영남대 실험에서 피시험자들이 섭취한 600억 마리에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그리고 이상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권기담이었습니다. 수고하 SLUS 수고하 NG